도라에몽 스탠바이 미 제작진 제발 저희 섬으로 같이 가주세요 족제비들이 섬에 있는 쥐들을 모두 해칠 거예요 내가 함께 가줄게 해줄다 나도 담바를 따라서 너희 섬으로 함께 갈래 좋았어 해보자 친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벌써 눈치챘어 이제 모두 끝이구나 왜들 그렇게 쉽게 포기하죠? 끝날 때까진 끝난냐 용감한 꼬마 히어로 담바의 대모험 11월 10일 대개봉